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천의 비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열천의 비유는 뭐를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준비를 잘 한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데서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오시는 그분을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등과 기름 등은 신앙생활을 의미한다. 이거 외적인 생활. 기름은 바로 그 안에 믿음, 성령, 사랑을 의미한다. 반드시 우리가 등만 있으면 안 되고 등과 함께 기름을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 성령의 기름 그리고 사랑의 기름이 있어야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날도 그런 말씀,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준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는 자들이 주인이 먼 나라에 갈 때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계산을, 결산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남긴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상급과 연관과 멸류관을 얻지만 그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 속에 묻어둔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게 어두움 가운데 쫓겨나와서 이를 갈며 슬픈, 다시 말해서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러면 뭐냐 여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인자가 천사들과 그 영광으로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구별한다고 해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 재림할 때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면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지상 재림을 해요. 공중재림 말고 이때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을 할 때 7년 환란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아마 지금 72억인가 이런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대환란 가운데서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래도 이 사람들 가운데 몇십억은 살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이제 에루살렘. 예수님이 어디로 그런데 재림하냐 그러면 세계 수도인 성경에 보면 에루살렘. 여러분 이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원래 텔라비부인데 텔라비부에서 에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막 이제 중독에서 난리가 나서 트럼프가 그걸 인정한다고 이렇게 했죠. 트럼프는 이 사람이 우리가 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저 사람 좀 정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말이라든가 트위스를 한 거나 이런 게 보면 막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 트럼프는 크리찬인데 이 사람은 그게 뭐냐면 막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김정은이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나의 친구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말 안 들으면 또 뭐라고? 화염과 분노로 막 한다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협상의 전략 뭐 이런 그 책들 이런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내 전략을 도저히 알아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트위스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고지곳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 사람은 단수가 높은 그런 아주 전략을 가진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대통령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정치의 중앙에 있던 사람이 사이드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이 중앙으로 진입할 때 그냥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통해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 트럼프는 그리찬이에요. 예전에는 굉장히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경건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도 재헌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윤용 부통령에게 당신이 기도하시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재헌국회에서 기도를 하고 시작된 나라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 여러분 어때요? 대통령으로 당선돼가지고 취임 선서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성경에다 하냐면 원래 링컨의 성경에다 한대 링컨이 죽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너무 낡아져가지고 그 링컨의 성경을 케이스를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트럼프가 아홉 살 때인가 몇 살 때 자기 어머니한테 받은 성경이 돼요. 그거를 딱 올려놓고 이제 대통령 선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벤 카슨이라고 지금 아니 펜스라고 하는 부통령이 있어요. 미국에. 그런데 그 사람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박은희 집사님인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 박은희인데요. 그런데 그 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디에나 주지사에 있던 사람인데 뭐라고 하면 저는 크리스찬이입니다.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옆에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다 많은데 이 사람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를 그런데 세계의 수도가 앞으로 여러분한테 우리가 스가라스에 보면 예수님이 에루살렘으로 강림하실 때 그때 골짜기가 이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벌어지는 이런 일이나 그러면서 이 에루살렘으로 오신데 왜 여기 오시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세워져요. 이제 앞으로 제3성전이나 그 제3성전에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온 세계를 천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에서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 거기에 보좌를 주시고 그때 이제 어떤 일이냐면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주님이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은 원래 양을 치는 그런 나라잖아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제 들판에 등을 저녁에 데려갈 때는 이걸 구별을 하듯이 주님이 오시면은 이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살아있는 민족 그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있는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아가지고 이 세계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나라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라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왕, 만왕이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양과 염소로 구별해가지고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을 이제 약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염소, 염소들한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렇게 나와있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영벌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림해가지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데 이 양과 염소로 구별할 때 양이 된 사람, 오른편 굉장히 보면 항상 성경 오른편이 좋은 편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약속받아요. 그런데 염소, 왼편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벌을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이 세상에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휴거돼가지고 올라간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지만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을 다 주님이 모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구별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양은 천년왕국에 영생에, 염소는 지옥에, 영벌에 여기는 이제 바로 지옥을 가버려요. 백보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최후의 인류의 최후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나오는 그 심판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지옥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양이 돼야죠. 암에, 네. 우리가 양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냐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양입니다. 자, 거기 마태봉 25양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요. 여기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 예수님이 이제 임금이에요. 재림해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이에요? 염소요? 아니, 금방 읽고도 이거 잘 모르십니까? 오른편에 뭐예요? 양. 그런데 양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오른편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고요? 상속을 받으라고. 자, 여러분 이제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금방 이제 양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이 양에 대해서 말씀 첫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자녀된 사람들 자녀가 된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데 여기 지금 금방 그 말씀 띄워줘 봐요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이 말씀 아니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인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여기 보면 자녀이면 뭐라고요? 자녀이면 뭐라고요? 자녀이면 뭐라고요? 식사를 정말 안 하셨어요? 제가 더 크게 알아요 자녀이면 뭐예요? 상속자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상속자라는 그런 어떤 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 그대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마태국 25장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창세례부터 예비돈 나라를 뭘 받으라겠어요? 상속을 받으라 했잖아요 상속을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상속을 받으라 그럼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는다고요? 자녀 또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바로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뭐예요? 양이에요 양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양이라 이 말이에요 양만 여기 자녀가 뭐를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데 지금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들은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은 첫 번째 오른쪽에 양으로 구별된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야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를 영접한 자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 이름 구세주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라 있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을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16절에도 친히 성령이 우리 영혼 얻어보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신다겠어요 지금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영접했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증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가 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마태봉 25장 46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영생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이라고 말했죠 의인이라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면 착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의인이란 의미가 적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일단 그래야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 설교로는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가슴에 탁 와서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잊어버렸어도 심령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머리로 가면 이게 뭐냐면 우리 삶의 지식으로만 남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 그런데 이것이 영으로 나에게 부딪혀오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의인이라고 했을 때 이제 세상에서는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성경에 좀 어려운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불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이로 공로로 다 죄를 사안받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뭐를 해줘요 인정을 해줘요 인처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의롭다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의인인 거예요 의인 의인은 뭐냐면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의롭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또 의롭게 사는 사람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어떻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불이하게 살고 경건하지 못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면 여기에 못 들어간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살았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물로 심판했어요 그때 딱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 고고학자들 인류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구의 인구가 수십억이었다고 그래요 수십억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돼요 무도셀란 969세까지 살아요 다 거기가 900세 이상을 살 때요 그럼 900세 이상을 살 때 아이를 수백 년 동안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몇 대가 사는 거예요 몇 대가 그냥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잘하면 3대 아주 안 되면 4대가 살기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10대 20대 몇십 대가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인구 제한 이런 산하 제한 정책이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인구를 낳았어요 그런데 노하우 홈수가 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거의 이제 2000년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아이를 낳았으니까 사람들이 아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고 다 멸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회개하라 원대도 회개치 않고 또 나중에는 방주를 지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니까 구원의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노아와 그 식구 다 합쳐서 8식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세기 6장에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좋아하는 자들 다 취해가지고 일부 다쳐 그리고 동성애 뭐 성적으로 엄청난 그런 타락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구원받지 못하고 다 물과 물심판으로 홍수심판으로 멸망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당대 노아는 뭐라 글에 나와있어요? 의인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믿고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란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 믿는 자 믿음으로 의롭다 그리고 믿고 의롭게 사는 자를 진짜 의인이라고 그럼 여기서 지금 마태부 25장 34절에 다시 보여주세요 그들은 뭐라고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생에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와 그런데 의인이 여기서 양이잖아요 양들로 구운된 사람들에게 의인은 그러니까 양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산 사람? 의롭게 산 사람 이 사람이 양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오늘 너무 좀 어렵게 뭐 하나요? 다 좀 표정을 보면 저도 강의를 많이 봐서 말씀을 잘 깨닫나 못 깨닫나 또 이게 어렵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표정들이 좀 다 있잖아요 잘 못 깨닫는 공부 못한 사람 앉혀놓고 있잖아요 꼭 강의한 것 같은 오늘 이상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다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 하면 그냥 탁탁탁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영 잘 지금 이게 지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지금 제가 잘 금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다들 지금 다운돼가지고 그런지 어차피 모르겠는데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양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거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이라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 여기 보면 양들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며 저희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는 나를 알고 나도 저희를 안다고 했죠 그런데 내가 양들에게 뭐를 준다고 했어요 여기 영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시 27절 말씀 보여줘요 27절 같이 내 양은 뭐라고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진짜 양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딱 나왔어요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는 그들을 알 예수님도 그들을 알아 그리고 예수님의 양인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자 그러니까 이 양은 뭐냐면 목자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예요 음성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뭐라고요 양이라고 양이라고 막 주님이 부르는데도 응답하자고 대답하자고 지 마음대로 가 이거는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도 우리를 안 내가 그들은 나를 따르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 오른편에 있는 주님이 오셨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나눌 때 양과 염소로 낳는데 첫째 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두 번째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사는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보면 양과 염소 이런 좀 양과 염소는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틀린 게 많아요 양은 온순하고 목자가 인도한 대로 잘 따르고 또 자기를 잘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목자의 보호가 필요하고 이러죠 그런데 이제 염소는 어떻게 또 그렇지 않죠 염소는 싸우기를 좋아해요 어렸을 때 저희 보니까 염소가 있었는데 야 이놈이 이렇게 이제 뭐 풀 그 꼴이라고 하죠 우리가 풀 뜯기다 했는데 묶어는데 가면요 발을 이렇게 딱 들고요 저를 들이받으려고 막 덤벼들어요 그러면 제가 막대기로 그냥 이 녀석을 탁 때려치면은 그때 이제 기가 꺾여가지고 괜찮은데 틈만 있으면 이 녀석은 덤벼들어서 뿔로 받으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자 양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앙의 왕으로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34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가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근에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들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양이냐 지금 임금이 예수님이 여기 임금이에요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근데 형제 중 그랬죠 형제 누가 형제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로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라 사람들에게 여기 내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곧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이 사람은 지금 양들은 누구에게 믿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양들에게 그랬잖아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의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그리고 헐벗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감옥에 갇혀서 찾아오고 막 이렇다 보니까 이 양들로 구별된 사람들이 뭐랍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오상순 권사님 예수님 집에 찾아오면 어쩔까요 집에서 제일 좋은 거 다 갖다 대접할 거예요 근데 거지가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뭐 어떤 그런 분 그 로마에 있잖아요 어떤 그 마틴이라는 그런 군인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있잖아요 그 거지가 완전히 추운 날씨에 헐벗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망토를 반절을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 거지에게 입혀주고 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딱 뭐냐면 망토를 반절만 걸치고 있더래요 그 꿈에 그래가지고 천사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꿈에 왜 예수님 망토를 반절만 걸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틴이 나한테 망토를 반절만 잘라가지고 입혀줘서 이렇게 입고 있다고 하더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성 같은 이런 아내가 있었어요 보니까 멀리서 어떤 사람이 우리 옛날에 검객들 모자 이렇게 사칸 모자 같은 거 쓴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얼굴이 안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오더라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초라한데 이건 모자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완전히 초라한 거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분을 만나서 보니까 그 거린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그럴 때 거지가 오면 혹시 이 사람이 예수님 아닐까 아니 제가 진짜 그 이후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양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형제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도와주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옷을 사주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실 걸 주고 병 들었을 때 찾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돌보고 이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우리는 예수님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아니야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작은 예수다 예수님께 내가 대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최우승 장로 대회 그룹의 회장인 최우승 장로 왔을 때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죽게 하듯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인데 수위한테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하듯 한대요 그리고 이분은 뭐냐면 자기 아이프한테 한 번도 평생에 반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 왜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니까 그러니까 수위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반말하지 않고 그분을 예수님께 대하듯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여기 오늘 양들은 잘 기억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오른편에서는 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염소 어떤 사람이 염소냐 염소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염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염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딱 사람을 하나님께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와 무슨 자녀로 성경적으로 하면 뭐예요 마귀 자녀로 나눠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양이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누구 편에 속한 거예요 마귀 편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염소는 어떻게 하냐 염소는 첫째 싸우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어 염소는 양은 말을 잘 들어 근데 이 염소는 말을 안 듣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영웅심이 강해요 염소의 특징이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떤 사람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주의 말씀대로 안 살고 어때요 불순종에 제멋대로 살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싸우기를 좋아한다 맨날 교회 안에서 염소는 다른 사람 들이받는 것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맨날 다른 사람 헛들고 욕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이게 뭐냐면 염소요 양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한다 했잖아요 근데 염소는 사랑한 게 아니라 맨날 싸우고 타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들이받고 불러 이런 짓을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염소요 근데 제가 보면 교회 안에 염소들이 있어요 염소 맨날 맨날 다른 사람 싸우려고만 해 진짜 그리고 주님의 말씀도 안 들어 이런 사람들은 또 교만하고 영웅심이 강한 염소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염소요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서 불의를 행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염소입니다 마귀를 쫓아 주님을 따른 거예요 마귀를 쫓아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마귀는 불의한 자죠 그리고 거짓된 삶을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 거기 4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낙은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들 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낙은에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비된 영양한 지옥불에 들어간 하나 그러면서 이 임금이신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버섯을 입히지 않고 병 들었을 때 쳐다보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언제 우리 앞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와서 배고파하고 뭐 배고파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돼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대하는 것 이 사람에게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버섯을 때 입히고 병 들었을 때 찾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고 이렇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나그러내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냐 염소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모아서 다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별해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대활란 통과하고 그때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나는 오른편일까 왼편일까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돼 나는 그때 주님이 양과 염소로 구분할 때 나는 양일까 염소일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셔버렸다면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제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서 불의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의롭게 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면 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양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양이 돼야 됩니다 염소는 천년한국 못 들어가요 양들로 구별된 사람이 천년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거기서 누려요 영생이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영원한 생명 이게 아니고요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 영원히 어떤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으니까 절대 지옥이 안 간다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이거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영생이란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들이 영생을 누립니다 의인은 영생이 그렇잖아요 정말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 가깝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뭐를 돌아봐라고 제일 중요한 나는 양인과 영생인 진짜 나는 구원 받았는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돼서 또 말로만 의인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롭게 살려고 하는지 나는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가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게 없으면 염소요 그러나 아직 늦지 않은 지금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지금도 내가 주님을 따라서 의롭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할 수 있고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